봄내음 가득한 향기로운 3월 행복과 건강을 가내드릴 가요포커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오전 11시 경기도 허정시 스카이 방송센터에서 진행될 이번 루턴은 최고의 가수이자 MC 유한상, 섹시 디바 행수기의 진행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 문항기, 가구철, 다시현, 이동주, 최영철, 한미래, 전철, 투투갈스, 권일, 이부영, 이진, 염안성, 김훈, 이혜성, 이송비, 은혜, 문경호, 이미정, 정원수, 진웬위, 주진, 은초롱, 예지, 무희정, 김혜경, 김대부, 한통위, 윤서현, 해주봉, 서동룡, 이준옥, 신은주, 행희용, 덕파, 신규, 노기주, 헌선아, 김시아, 정서윤, 이홍, 도원, 인소현, 그리고 윤조가요 장부의 신명나는 무대가 펼쳐집니다. 우리 가요가 전해주는 건강한 에너지, 가요포커스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종종해 비대면으로 노파가 진행됩니다.